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딱 기억을 못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제목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고 또 새가족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지속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면서 사실은 기둥 같은 역할이기도 하고 신앙의 마지막 결론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목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나와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응답을 받니 안 받니? 축복을 받니 안 받니? 구원을 받니 안 받니? 라는 모든 중요한 척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사실적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하고 적습니다. 16장 16절. 우리 나눠드린 교안의 성경구절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합득할게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하실 거예요. 공부도 사실은 기초가 없으면 헤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공사 건물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 기억나요. 1995년 6월 29일 그때 목요일이었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 우리나라 한국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 벌써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는 그때는 신학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저는 제가 회사에 딱 취업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가 6시 퇴근이니까 목요일날 이게 5시 50분 거의 6시 다 돼서 무너졌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가 딱 서초동. 그다음에 저는 그때 다녔던 교회가 그 삼풍백화점 뒤쪽이 삼풍아파트 안에 서초스피센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삼풍백화점을 늘 다녔었고 그 주간도 갔다 왔었고 또 우리 동네고 저는 이제 서초동에 79년 콩밭시절부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우리 동네인 거예요. 갑자기 라디오에서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무슨 장난치는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교대역이거든요. 교대역에 집이 있으니까 교대역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저는 6.25세대가 아니잖아요. 전쟁 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헬리콜터가 사람들 구조하느라고 되게 낮게 날았었어요. 그리고 동네 동네로 이게 사람들이 교대역 그때는 핸드폰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95년은. 그러다 보니까 교대역 공중전화 부스에 사람들이 다 피 흘리고 가족들한테 전화 걸고 생존자들이 막 저어. 저희 교회가 아무래도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 당시 삼풍 아파트 안에 있었던 교회다 보니까 거기가 한동안 소독하느라고 제가 그런 509명 정도 사상자가 있었고 부상자가 900명이 넘었거든요. 합치면 거의 1400, 1500명이 사상자, 부상자가 있었던. 그래서 저는 삼풍 백화점 하면 제가 진짜 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그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갔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균열 조짐이 보인다. 너무 무리해서 증축했다. 그런 얘기들이 돌았고 그날 또 당일날 오전부터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 부술공사와 이 무감각한 거,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 너무 이거는 인재 사건이 터진 거죠. 그걸 보면서 정말 이 기초가 거기에 핑크색 여러분 아시다시피 핑크색. 우리나라 두 번째로 컸던 백화점 규모였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 진짜 측근들, 지인들 그런 정말 안 좋은 소식들까지 듣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서. 저희가 교회 창문을 못 열었다니까요. 계속 소독을 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들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부터 비롯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원칙을 무시했던 설계부터 무리한 증축에서부터 부실공사에서부터 증증증증증증증 그런데 거기 지금은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그때 한 5년 뒤인가 세워졌거든요. 대상그룹인가가 낙찰받아가지고 그게 늦게 됐던 게 아무래도 돈, 자금 마련하는 것 때문에 5년 늦어진 거지 없어서 못 살아요. 없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자리에 이게 건물 세워지면 과연 사람들이 들어올까? 들어와요. 없어서 못 들어와요. 평당 한 3천, 뭐 하여튼 되게 비싸요. 지금 한참 됐죠. 저는 이제 제가 서초초등학교, 서초중학교, 서초고등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그 서초동에 거의 토박이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저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건물의 기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기초도 엄청 중요해요. 오늘 1번에 보시면 예원교회 하면서 제가 세가족교육의 목적이라고 써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조금 자리가 많이 폈지만 우리 세가족교육은 참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게 강제성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는 그냥 바로 예배드리고 바로 예원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여기 걸쳐가지 않을 거야 하면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지만 이왕이면 저는 조금이라도 우리 세가족교육반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좀 다져지는데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 용어들도 많이 낯설실 거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원교회 왔다 하더라도 교회마다 각자의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영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낯선 부분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난류 역할을 하는 곳이 세가족 사주교육반이기 때문에 강요를 하지 않지만 이왕이면 거쳐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원교회를 더 이해하고 교회 안에 정착하는데 조금이나마 저는 디딤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건물의 기초도 이렇게 무너지면 여러분 너무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는데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신앙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냥 다니면 되고 뭐 아닌 것 같지만 신앙도 내가 제대로 기초를 다지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20년, 3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오늘날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건 맞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사기 처먹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더 아픔 주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욕먹 그만들고 오히려 전도입은 다 맞고 이렇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지 가잖아요. 아마 빨리 껴도 단추를 어그러진 상태로 빨리 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다져서 이왕 신앙 생활을 하기로 하신 거 제대로 아주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도 하나님 사실적으로 개입하시고 축복을 하시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쌓아 나가셔야 되는데 이거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교회들이 좀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기는 해요. 처음부터 헌신을 가르치고 헌금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르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 생활한테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 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 종교들이 있고 왜 하필 저렇게 기독교는 맨날 예수만을 얘기를 할까 그렇다면 그 예수가 도대체 뭔 일을 했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지속으로 선택해서 신앙 생활을 하시기에 유리하실 겁니다.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보시면 변질된 구호소 이야기가 나와요. 구호소는 사람들 재난 만난 사람들 떠밀려서 막 온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다 구출해 내야죠. 이게 구호소의 본질입니다. 학교의 본질은 가르쳐야 되고 병원은 고쳐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변질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복권에 딱 당첨되면 일단은 부자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뭐를 바꾸는지 아세요? 자동차를 바꾼대요. 두 번째 뭐를 바꾸면 죄송해요. 마누라로 바꾼대요. 마누라. 그래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대요. 다 깨진다는 걸 제가 기사를 보면서 와 내가 감당할 재력이 생기지 못하면 그 돈이 오히려 날 잡아먹는구나. 그 돈을 정복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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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교회도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는 학교로서 가르쳐야 되고 학문을 병원에 가르쳐야 되는 거 의사가 문 걸어 잠그고 다른 거 하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영적 사실을 알려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길라잡이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신화생활 할 때 취미로 그냥 슬렁슬렁 오신 분도 없거든요. 나름대로 간절함도 있고 소원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정확히 답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기도했을 때 정확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가 그런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거 가르치다 보면 사실 진짜 교회 다녀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지도 주보고 길에서 만나보면 저도 옛날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요. 저한테는 다녀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모르면 난 너무 실망했어. 나 다시는 교회는 발도 드리기 싫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분들보다 다녔다가 실족하거나 시험 드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속상하죠.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런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든 교인들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자랑 원자를 따가지고 왔어요.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도 멋진 교회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가르치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 좋은 교회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면 저는 다 인정받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값 하는 예원교회 여러분 오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가족 교육은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왔을 때 첫 섬김을 받는 것이고 첫 인상이세요. 처음 만나는 목사도 저를 먼저 만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만나도 우리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시거든요. 그냥 다 와서 저렇게 봉사해 주세요. 아침 8시 반부터 모여서 7시 40분부터 와서 딱 청소하고 8시 반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다 우리 예원 식구들인데 첫 섬김을 여러분들이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첫 정의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도 하죠. 교회의 비본질 이건 보면 교회가 세례 요한형 교회에 예리미야 예리미야 엘리야 선지자형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는 아니어서 저는 비본질 본질을 놓친 교회라고 제가 넣은 이유가 세례 요한 예리미야 엘리야가 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막 이런 회개 촉구했던 지금으로 치면 이런 사회정화운동 개혁운동 정치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방송에 보시면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정치하고 개혁하라고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니어도 그건 이미 많은 정치권도 있고 실제로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예리미야라는 선지자는 눈물과 박예주의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요. 지금으로 치면 박예주의예요. 구제봉사도 많이 해요. 많이 돕고 그런데 교회도 물론 그런 걸 많이 해요. 지역에서 우리 예원교회가 정말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많이 섬기기도 하고 이번에 김장만 천박스를 했어요. 천박스 천복이가 아니라 천박스를 해서 정말 지역지역의 어려운 과정들 그거 다 나눠주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구제봉사냐 하면 사실 저는 천주교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천주교나 정말 불자들도 많이 하고 자원봉사자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도 이런 걸 하지만 교회가 이거 하라고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면 더 잘하는 것들이 있다면 굳이 교회가 본질을 붙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엘리아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보면 병을 고친다든지 또 어떤 환상 들리는 거 보이는 거 기적, 환상, 신비 이런 거 굉장히 집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고치고 암덩어리를 꺼냈다라든지 방언해서 뒤로 뻑뻑 넘어졌다라든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기독교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그리고 기적도 베풉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진짜 본질이 따로 있어요. 또 선지자형 교회는 릴리도덕을 엄청 강조를 해요. 우리가 보통 불신자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거든. 그런데 술, 담배 해도 오셔요. 예수 믿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중간자실에서 호흡기 끼고 이거 사소기 끄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똑바른 삶 집 청소했니 안 했니 거짓말 너 했니 안 했니 담배 편니 안 편니 지금 중간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가호흡할 수 있게끔 이거 빼고 일단 살려놔야지. 살려놓은 다음에 필요하면 그 사람은 삶을 터치를 해줘야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왔을 때 나름대로 갈급하고 지쳐서 오신 분들한테 자꾸 똑바로 살라고 올바른 삶을 강조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미 지쳐서 왔는데 교회까지 왔더니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도 많고 자꾸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나는 주저앉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은데 어떤 위로나 힘보다는 자꾸 뭘 요구하고 그러면 저는 일단 도망가요. 저라면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한테 날개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신명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고 그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주인으로 구주로 딱 모시고 이제는 그 이름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신나야지 재미있어요. 이제는 막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막 생상하게 실감나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말 재미있어요. 이제 교회 그만 오세요. 와우와우와 해도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맛을 보잖아요. 이야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네. 정말 내 삶 속에 나의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내 문제 속에 내 자식놈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건요 여러분 뜯어말릴 이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체험한 거 앞에는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교회를 폭파하고 불질르고 막 성도들 싸우게 하고 뭐 그렇지만 정말 전략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평온하게 만들고 아주 운영도 잘 되고 막 황금도 많이 들어오고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을 만 알려주지 못하게 해라. 이것이 정말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순간 신앙의 기초가 분명해질 것이고 축복받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사단은요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만나요. 딴 거 다 해. 다 해. 다 해. 예배도 드리고 와서 교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예수님만 쏙 빠진 봉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쏙 빼먹은 비본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아니 학교 30년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내가 공부 안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잖아요. 공부 집중해서 해야지 공부가 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게 원래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인간은 어떠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을까 지금처럼 생로병사에 노출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거를 우리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다윈이 다윈이 어떤 그 진화론 여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우리의 조상인 원숭이 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에 많이 좀 학습화되어 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정말 창조과학만 찾아봐도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증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많이 느끼면 저희 몸뚱아리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내 눈 그 다음에 우리의 손 하나 손톱 하나 코털 하나 눈썹 하나 하나 이것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이 피아노는 저절로 조립이 딱딱딱딱해가지고 피아노가 짠하고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 복사 바보 아니야? 이러실 거예요. 이곳은 짜자잔해가지고 자기들이 딱딱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추가 절로 붙고 박음질이 딱딱딱딱해가지고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야 만든 사람이 있지 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리 몸은 이런 피아노나 자동차의 부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신체는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진짜 여기 마디 하나가 있는 거 손톱이 딱딱해야 될 이유 코털이 하나 있어야 되는 이유에서부터 지문이 있어야 되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하나 살라고 하면 이거 얼마 죽으면 눈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몸 자체가 신비롭다. 발도 난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발도 우리 여러분 어떻게 딱 서 있으세요? 앞으로 발바닥이 발톱이 발이 이렇게 길잖아요. 어지대껏 뒤꿈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뒤로 앉아 빠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신기하고 지구가 도는데 우리가 같이 안 도는 것도 난 신기하고 어지대껏 사계절이 오는 것도 코로나다 시국이 이래도 단풍 들 때 되면 단풍 드는 거 보면 야 자연아 너는 네 할목은 하는구나 인간이 제일 못했던 생일 어떨 때는 자연 보면 들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반을 하나도 현미경으로 보면 밧줄처럼 보여요. 얼마나 투박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 그 곤충의 날개는 이 광역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 섬세해요. 와 사람의 솜씨와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자존감 제로라고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창피하지만 지금은 창피하지 않으니까 제 과거를 얘기를 해요. 진짜 자존감 제로 루저 마인드 완전 찌들어 있었던 인간 그런데 저는 제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언니랑 저는 정말 목사가 되고 언니는 권사님이 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가 하는 업에 따라서 목소리도 조금씩 달라지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쌍둥인데도 기질이 조금씩 달라요. 엄마 쪽 아빠 쪽이 있어요. 쌍둥이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비교급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비교하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상급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분들이세요. 저는 예수 믿고 이 자존감의 게이지가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인생 바닥에서 정말 최고의 축복을 저는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해주셨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정을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죄수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떤 법칙이라는 걸 갖고만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줬어요. 독특하게. 너는 물속에서 행복한 거야. 나무는 날개가 아니에요. 뿌리를 줬어요. 너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만 행복해. 그 새에게는 날개를 줬어요. 지느러미나 뿌리를 안 줬어요. 너는 공중을 나날다니때 행복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창조 원리들은 생명의 원리면서 그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행복의 원리.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쯤에 흙으로는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같이 화장되지는 않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생각이라는 것도 있고 꿈도 꾸고 비전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15년 개를 키워도 그 개가 비전을 갖고 꿈꾸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동물은 육신의 호흡만 가질 뿐이지 사람만의 영적 존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나무에게도 새에게도 물고개도 주지 않은 독특한 게 영혼을 줬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도 안 보이지만 아유 정신없어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정신과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 물고기와 물을 만나야 행복한 것처럼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그냥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해도 그냥 안 믿을 분들은 제가 협박은 안 할게요. 안 믿으셔도 괜찮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래도요. 그건 나만 안 믿는 거지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난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나는 체씨 집안 아니야. 나는 오영 아니야. 난 한국인 아니야. 저 사람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네 그냥 부인하세요. 그러나 그 사실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뭐 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똑같습니다. 창조 원리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 원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적인 존재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도로 만들었다는 게 그거예요. 나랑 데이트하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건 동물하고 다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측 페이지의 3번에 보시면 선악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악가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딱 뒀어요. 중앙에 뒀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놔두고 이 선악가를 따먹었니 안 따먹었니 우리가 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먹으라고 만든 과실이 아니에요. 99.99999999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을 너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선악가는 따먹는 용이 아니야. 과실수가 아니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는 기억장치 안전장치 이쪽이 약간 성경처럼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시청각 같은 역할 왜 하나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준 정복하고 다신의 축복을 늘 호신탐탐 누리는 악한 사탄이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보면서 안전장치로 우리로 치면 신호등 신호등이 정확해요. 신호등 빨간불일 때 건넌 사람이 잘못입니까 신호등을 거기다 설치한 게 잘못입니까 이러면 빨간불일 때 건너게 잘못된 거지 난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잖아요. 그거는 고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게 잘못된 거지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은 보통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은 보호장수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법이라는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인 것처럼 내가 지키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선악과도 내가 지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걸 왜 따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겐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로봇처럼 지금부터 너희들은 예원교회 다느라고 세팅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로 그래도 내가 한번 다녀볼까? 오늘 한번 와볼까? 내 지정위로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따먹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거나 로봇으로 세팅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서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풀순정해서 내가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해 먹은 겁니다. 4번에 보시면 선악과 범죄 누가 속였냐? 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는 꽁꽁 숨겨버리고 아담과 하와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져요. 아담과 그 안에 하와를 유혹해서 그걸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정명 죽을 거야 라고 죽는다 얘기했는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그 말에 이게 팔랑기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이미 하나님 모든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력을 침범한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섯 번째 보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발생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번 주도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이 있으시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면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본 문제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돈으로 시간으로 해결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내 손을 떠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윤리도덕의 문제면 내가 법을 잘 지키면 되고 착하게 살면 해결이 되지만 윤리도덕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 떠난 물고기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갖고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맡고 있는 죄라는 문제를 다 갖고 태어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에 탐을 넘어 들어와서 내 인생에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사주 팔자 운명이랑 덫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것은 만나야 되겠죠. 죄는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겠죠. 또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사서 독서를 했어요. 누구면 김미경 강사라고 자기개발 강사 우리 여기 스카이아토리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와서 한 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이분이 음대 나와서 피아노 레슨 하다가 지금 자기개발하고 코로나 때 사실은 자기 모든 강의를 다 온라인으로 올렸어요. 올리고 그러면서 정말 직원이 7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이분이 코딩도 배우고 시대 흐름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나갔다가 코로나 끝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사업이 그냥 훅훅훅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정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러면서 힘들었던 그런 영상들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거든요. 책을 읽는 게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책인데 이분이 보니까 제가 개인 유튜브를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엄마가 건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언니가 목사 이분이 크리찬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 이분은 항상 성공.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신앙은 뒷전. 항상 여기에 매진하고 달려오다가 이분 코로나 시국으로 너무 고통당하면서 8키로 이상 빠지고 너무 마음고생하고 본인은 남들한테 웬만하면 된다. 달려간다. 열심히 아이콘. 노력의 아이콘으로 자기가 살아왔는데 결국 자기가 무너져버렸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뭐가 잘못된다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이 책을 쓴 거고 그 기반은 기독사상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책 한 권씩을 다 딸들한테 병상에 누워가지고 삐뚤빼뚤 써가지고 글을 시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았고 우리 자식 나는 우리 자식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 내 거다. 그 다음 오늘 어머님이 하신 얘기를 나는 오늘 다 지운다. 그리고 나는 오늘 다시 내 인생을 쓴다. 이 어머니 일기장에 있는 내용을 김미경 강사가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뭐지? 처음에 전 기독교인 거 모르고 뭐지? 이 어머님 너무 멋있다.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실패했던 거 아팠던 거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우고 새롭게 쓰셔야 돼요. 저는 신화생활하면서 왜 제가 처음에 갈등하고 힘들었는지 아세요? 신화생활하고 교회는 몸뚱아리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이렇게 제가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는 아픈 상처들과 트라우마들이 있고 실패했던 거 있고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상과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교회당이라는 건물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 남들이 했던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건 자꾸 까먹어. 들어도 까먹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 아프게 했던 얘기 꽂혔던 얘기들을 엄청 붙잡아. 밤에도 일을 가면서 잠 못 잘 정도로 속상하고 분하고 이놈의 자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화생활 하신다는 건 지우고 다시 쓰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거를 내가 암만 묵상하고 쳐다보는 이미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 오는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희건 가사로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그 밤에 달려와서 그때 자기가 작년 3월에 제대로 영접을 다시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이제 개똥으로 들은 거지. 엄마가 권사님이고 뭐 얘도 그냥 자기는 다 듣기 싫은 거야. 너나 잘 알아 이러고 그러다 이제 본인이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면 여러분 열심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새벽형 인간이시고 자기 개발에 정말 선두두자였고 많은 책을 썼고 유명 강사잖아요. 자기가 모든 열심을 다 때려붓고 다 해봤지만 결국은 본인이 바닥까지 치면서 무너졌잖아요. 뭐가 문제였을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도 난 열심히 살 거고 어제도 열심히 살았고 근데 앞으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인생이 계속 이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 나는 열심히 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딱 이분이 약간 자살까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 나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고 되게 성실해요. 난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저는 밤을 새서라도 해요. 남한테 부탁 안 해요. 힘들면 내가 그냥 힘들고 많은 성격이 있고 사실 그래요.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을 받지는 않아요. 되게 좋은 성격이고 책임감은 강하지 몰라도 우리의 책임감 성실감 착함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제가 김미경 씨 그 글을 보면서 참 이분이 진짜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달으셨구나. 열심히 정말 중요하고 최선도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나가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군들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름 먹칠하면 안 되죠. 정말 더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조건만 놓고 볼 때는 열심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단지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여섯 번째 보시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상태는 마귀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 자식으로 종속이 되어집니다.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우상을 준비하면서 돈이 우상이 됐건 자식 놈이 우상이 됐건 뭐 하나가 목표가 돼서 집착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 많아요. 허무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연예인들 그 많은 인기와 돈을 먹고 살지만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행복주수가 낮은 나라가 의외로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거 아시죠? 방그라데시나 이런 데가 못 사는 나라가 오히려 행복주수 1위잖아요. 정말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행복주수는 낮을까? 오히려 자살 우울증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로 있으면 편리는 하죠. 돈이 있으면 저도 좋아요. 돈이 있으면 확실히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웬만한 문제 해결되니까 그러나 영적 존재인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치워주지는 못해요.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60문제 어느 분이 그래요.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자기 이름의 뜻과 핵수가 너무 인생이 피곤한 이름이라는 거야. 그 이름의 그 핵이 그 숫자가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엄마랑 늘 안 맞고 싸움하는 팔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꿀 거면 수천만 바꾸겠죠. 모든 거는 그냥 방부제처럼 일시적인 처방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60문제 계속해서 우한지고가 끊임없이 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나니 좀 살만하면 저 문제 또 기다리고 있고 오늘 문제 없지만 내일 또 터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세 문제 이 땅에서 지옥같이 그냥 죽지 못해 살지만 죽어서도 영영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고 후대 문제 우리 자식놈의 문제 내 열매거든요 솔직히 여러분의 DNA를 갖고 태어난 그 자식이 여러분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그 가문의 냄새와 그 영양력 아래 내 결과물은 우리 저 자식이 낳은 거예요. 저 고집샌놈은 일단 내 고집을 닮은 거고 저 결벽증은 내 결벽증을 닮은 거고 영적, 육적인 건 다 DNA가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내 후대가 똑같이 밟으면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물림 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바람 피우면 그 바람 끼가 내 아들도 그러고 내 손자넘도 그래요. 신기해요. 닮지 말아야 될 거를 희한하게 닮아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 짐의 중독과정 이혼과정 단면과정 바람 피우는 과정 폭력과정 닮아요. 엄마 아빠처럼 안 살고 싶은데 나도 또 그 이혼하고 또 그 길을 가. 난 너무 외롭게 엄마 아빠 이혼해서 외롭게 성장했는데 내가 또 이혼을 해요.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해결 방법 볼까요? 나름대로 종교도 믿어봐요. 착함 선행도 해봐요. 철학으로 세상 초등학문도 연구해보고 노력과 열심 이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착함과 성실은 이 세상 공동체를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이거 착함과 감기는 전혀 상관성이 없듯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우리의 착함과 성실하고는 상관성이 없어요. 각자 좋은 거긴 하지만 착함과 성실이 좋은 거지만 이걸 해결하는 연관성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목사 무슨 동기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를 믿었고 또 주의 종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 신앙 양심상 저는 새가족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 제 기질상 돕고 교육하는 걸 너무 좋아해. 제가 상담 공부됐잖아요. 기질상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기도하고 요즘 너무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게 설레고 요즘은 정말 살맛이 저는 그러면 정말 저는 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여러분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줄 필요도 없고 예원교회에서 예수 믿지 마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알았다고 예원교회를 위해서 믿어주고 인도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을 교회로 협박해서 끌고 오시는 인도자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 길을 찾으세요. 정말 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참 멋진 이 이름을 갖고 계시고 이 이름값을 하기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거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 죄라는 문제 사탄의 문제 이거 윤리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직분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 만나서 이 문을 나가실 거예요. 재무제 해결받고 오늘 이 방을 나가실 겁니다. 사탄이든지 사주팔조 운명 나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낼까 오늘 다 지워버리세요. 새로운 꿈을 꾸세요. 요즘 120세대예요. 120세.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요.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지만 의인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거로만 끝났다면 어떤 착한 예수라는 청년의 죽음으로 슬픈 스토리로 끝날 건데 예수님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부활 3일 만에 모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이 그리스도는 직분으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노 페인 노 게인 이란 말이 있습니다. 노 페인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그 값이 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할 거예요.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구두로 모셔 드리는 거예요. 영접. 우리가 보통 귀빈을 영접하다 모시다 이런 뜻 하잖아요. 영접.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는 게 바로 영접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할 건데요. 가면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이른 시간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선택하심이 없으면 올 수는 없어요. 여기 와야 오는 거지 뭐. 온다고 해놓고선 몇 년째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와야 오는 겁니다. 모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 나의 구조로 모셔드리는 생각 가질 건데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던 그런 인생의 어떤 걸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나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 안 나시죠? 간혹 눈물은 날 수 있어요. 뭐가 보이고 들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 느낌 없는 거 지극히 정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아요. 구원은 되게 쉬운 거예요. 너가 하는 꼬락선이 봐서 너가 얼마나 많이 선행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지 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양떼효과 무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는 양들의 행동특성을 비유한 말이에요. 추정심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다니는 추정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냥 가더라 따라다니시면 안 돼. 이제는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너지는 모래인생 아니에요. 탄탄한 반석 위에 이제 신앙의 집을 짓게 되십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마귀 여러분들 못 건드려요. 한 번 하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천국 여세라는 것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자 영적고호를 제가 썼는데요.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제가 모든 문제에 하면 여러분들이 해결자 외칠 수 있으시겠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예수는 모든 문제 아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셔야 그럼 아마 오늘 강의를 한 줄로 딱 기억하시기에 좋을 겁니다. 자 우측에 구원의 축복 구원은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속에 내가 빠져있었는데 여기서 요거 해결받는 걸 구원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고요. 구원의 유효기간은 이제 내년 되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크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